그냥 보고 싶지 않아 그거 보면은 나는 담아둔단 말이야 담아둔단 말이야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? 근데 밝으면 코코도 그냥 코코는 더 밝은 데서 보면 무서워 불 꺼야겠다 눈에 너무 못생겨 보인다 왜 이렇게 안 못생겼는데 표정 뭐야 왜그래? 왜 눈에 그렇게 떠? 왜 고양이야? 코코는 더 잘 안전하게 청경부 아 이쁜게 코코는 이쁜척 하는게 아니라 이쁜게 태어난건데 그거를 이쁜척 하는거라 그러면 코코는 뚝딱이 어떻게 째려보는데 어떡하지? 눈빛 보여? 아 이쁜 아 이쁜 아 이쁜 5분정도 1분정도 3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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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아니야..엄마 알려준 대로 해야지 손 칼탑 1분정도 1분정도 구부러 옳지 잘한다 이렇게 고양이가 똑똑합니다 이렇게 똑똑합니다 아니야 손도 있어 손 채우는데 가둬가 태장 물면서 태장 2분정도 다시하나 최히는 구조 두번정도 점점 다음 당황 2분정도 장면 깜짝이야. 레오야. 닦아줄까? 뭘 준다고? 내가 들은 게 맞나? 뭐야, 꼬꼬들아. 빵나다. 같이 죽어야겠다. 나한테 2티어를 랜덤해야겠다. 괜히 불러가지고. 2티어가 약간 밸붕이에요. 엄마한테 도움의 눈길을 보내지 말려. 너 해결해. 레오 진짜 말썽거려. 레오는 장난인데 코코는 진심이야. 코코 표정은 진짜 빡쳐 보이는데. 레오는 놀자 이건데. 코코 자꾸 날 쳐다봐. 쟤 구름이 가는 것 봐. 털 너무 길어가지고. 구름이 가는데. 아 귀여워. 아니 왜 날 쳐다봐. 간다. 도움을 줄볼게.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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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. Folge. 예전에 광고 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